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송중기입니다. 청룡영화상, 참 많은 영화인들을 설레게 하는 이름이죠. 하지만 설렘으로 가득해 하는 오늘이 조금 허전하게 느껴지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. 환하게 웃던 우리의 미소가 마스크에 가려지고 평범했던 나날들이 당연하지 않은 지금, 일상의 작은 위로였던 영화조차 편안하게 즐길 수 없는 현실에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. 2019년 한국영화 누적 관객수는 1억여 명, 2020년 한국영화 누적 관객수는 3분의 1, 4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. 이렇게 한국영화계도 멈춰버릴 것만 같았습니다. 하지만 이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영화는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.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기에 잠시 움츠리고 있지만 영화는 늘 우리 곁에 있을 것이면서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. 다시 가까이서 관객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한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이 힘든 시기에도 묵묵하게 한국영화를 지켜주신 분들이 지금 제 앞에 자리하고 계십니다.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 모든 영화 관계자분들과 한국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앞에 계신 모든 후보님들과 함께 한국영화를 응원하겠습니다. 그럼 그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시상식 제41회 청룡영화상 청룡의 얼굴이죠. 김혜수 씨 그리고 유현석 씨를 소개합니다. 김혜수 씨